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환율이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쳤어요. 수입과 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고 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의 수출기업 가람이 있는데요. 얘는 거울을 미국에 수출을 해요. 그러면 달러로 돈을 받겠죠. 그래가지고 이 달러를 한국에 와서 한국 돈으로 바꿀텐데 미국에다가 10달러에 팔건 5달러에 팔건 20달러로 팔건 무조건 개당 만원을 받아야 돼요. 만원 이상 받아야 돼. 한국에 와서 하나 팔아가지고 만원을 받아야지 그거 가지고 무슨 비용 처리도 하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이제 거울을 10달러에 판매를 미국에 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각각 1,000, 2,500일 때의 예를 보면 10달러를 가지고 판매를 했으면 10달러를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은행에 이 10달러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받아야지 이걸 무슨 대금 처리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달러 가져오면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만원으로 바꿔주겠죠. 그죠? 행복해. 왜냐하면 만원 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2,000원일 때는 똑같이 거울 하나 팔아가지고 10달러를 받아도 환율이 2,000원으로 바꾸면 10 곱하기 2,000이니까 2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환율이 500원이면 500원으로 낮아지면 10달러 거울 하나 팔아가지고 환율을 500에 바꿔야 되죠? 그러면 10 곱하기 500이니까 5,000이 되는 겁니다. 5,000원이. 그러면 안 돼야겠네 이러면. 자 그래서 봐봐요. 만약에 환율이 2,000원인 경우에는요. 5달러, 10달러 받을 필요 없이 1만원만 받으면 된다 그랬죠? 5달러 받아가지고 환율 2,000원으로 바꿔갖고 와도 1만원, 1만원이면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달러로 더 싸게 팔 수도 있어. 그럼 10달러로 팔 때보다 더 많이 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수가 있는데요. 환율이 500원일 때는 1만원은 받아야 되니까 얼마에 팔아야 되냐면 20달러는 받아야지. 20달러 받아서 500원으로 이렇게 환율 바꿔서 1만원을 챙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환율이 이거 높죠? 환율이 여기는 낮죠? 환율이 높으면 가격을 더 싸게 해서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 싸면은 수출 많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점잖게 어떻게 해요?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업자는 더 싼 가격으로 많은 수량을 수출할 수 있다. 더 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게 좀 점잖게 얘기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환율이 낮아지면은 20달러에 팔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죠? 거의 안 살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수출업자 입장에서 환율이 높아야지 더 많이 파니까 싸게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근데 이번에 수입업자를 볼게요. 이 디오라는 그런 기업에서는 미국에서 옷을 수입을 하는데 10달러에 옷 한 벌 수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율이 1,000원일 때하고 2,000원일 때를 비교해 보면 디오도 달러를 마련을 하려면 한국에 있는 은행에 가서 야, 만 원 줄 테니까 10달러 줘 이랬을 거 아닙니까? 환율이 1,000원일 때는 만 원을 줘야지 10달러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옷을 한 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환율이 2,000원일 때는 만 원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얼마 가지고 가야 돼요? 2만 원을 가지고 가야지 10달러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옷을 한 번 사는 겁니다. 자, 미국에 있는 옷의 가격, 국제시장에서의 옷의 가격은 10달러 그대로지만 환율이 올랐더니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더니 디오의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입업자는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게 돼서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수입업자하고 수출업자하고 수출업자는 아까 가격이 쌀수록 좋았잖아요. 그렇죠? 쌀수록 좋았는데 더 많이 파니까 싸게. 그러니까 환율이 높을수록 더 싸게 팔아서 좋았는데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으면 부담이 더 커져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수입업자는 환율이 높으면 안 좋아요. 그러면 수입업자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쌤통이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수입업자가 부담이 많아지면 우리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상품보다 중국이나 그런 데서 수입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수입을 비싸게 해놓으면 2만 원에 팔겠어요? 만 원에 수입했으면 1만 1천 원 받고 팔겠지만 2만 원 가지고 샀으면 2만 2천 원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가가. 이 수입 가격이 비싸지면 환율이 올라가서 수입 가격이 비싸지면 물가가 힘들어서 서민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봐봐요. 환율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상품 수출 많이 하죠. 그러면 달러가 어떻게 돼요? 달러가 유입되죠. 유입이란 말 좀 유식한 것 같아서 잘 안 쓰려고 했는데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입업자는 이제 부담이 커지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이 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달러 유입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달러 유출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나가는 거 달러 유출이 감소한다. 여기 위에서는 수출이 만약에 달러 유입이 증가한다. 그러면 나가는 거는 조금 나가고 달러는 많이 들어오니까 달러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달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우리가 경상수지라고도 해요. 그 경상수지와는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수출 수입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의 영향 말고 수입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힘들어지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은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환율은 적당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돼서 우리 수출하는 기업들은 좋겠지만 서민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낮으면 그러면 그래도 수입 물가가 수입 상품의 수입을 싼 가격에 수입을 하니까 물가가 하락하겠지만 수출이 안 되면 또 일자리도 없어지고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영원히 계속 상승하나요? 그래서 영원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나요? 그게 아니죠. 이 자체 내에서 이 시장 경제가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보세요. 환율이 상승했더니 방금 전에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어서 달러가 이만큼 있던 게 달러가 이만큼 유입되겠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가 흔하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환율이니까 환율이 상승하다가 환율이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해서 일정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허술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나름대로 이런 자정 작용을 해서 균형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 맛에 공부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자, 아무튼 오늘은 뭐 봤냐면 특히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세요. 이 그 거울을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그렇죠? 환율에 따라서 아이고 자, 환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환율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환율이 낮으면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격이 높으면 가격 경쟁력이 환율이 높으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 왜? 왜냐하면 그 원인은 이겁니다. 한국 돈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 그렇죠? 이 수출하는 기업이 한국 돈으로 바꿀 때 환율이 높을 때 훨씬 더 값을 후하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